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에 바울이 어떻게 개종이 돼가지고 쭉 이분이 영적 유아기를 겪었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같이 했어요 제가 칠판에다가 도표를 그려가면서 그래서 영적 유아기를 쭉 겪이면서 이제 마무리를 어디에 가서 지었냐면 자기 고향 다소에 도착한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후에 이 다소에 도착한 이야기로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끝냈어요 오늘은 다소에 도착을 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해요 이제 바울이 고향에 도착을 했을 때 이분들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 특히 그 아버지의 입장을 볼 때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저 아들을 지난 3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시켰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재물,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의 유학까지 보내고 가말리엘 제자까지 만들어서 언젠가는 저 아들이 제2의 가말리엘 수준이 될 것을 바랬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탁 도착한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나중에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 그게 뭐냐면 이분이 탐해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을 받으면서 시각장애자가 된 거예요 시각장애자가 됐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로 회복이 됐지만 완전히 회복시키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어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서 소위 노인처럼 멀리는 보는데 가까이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돋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돋보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분이 갈라디아서 쓰실 때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글을 큰 글자로 지금 너희들에게 쓰고 있던다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제가 딱 보니까 아하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조술하시면서 글자를 큰 글자를 써야만 돼요 조그만 글자 쓰는 본인이 읽을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 사람한테는 그 당시 돋보기가 없는 시대에 가까운 글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바울한테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조술가의 사명을 주셨어요 글 쓰는 앞으로 이분이 신략의 절반 이상을 써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조술가의 사명을 주셔놓고는 이분이 글을 크게 쓰지 않으면 자기가 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조술을 할 때마다 갈라디아서가 첫 조술이에요 그렇죠? 49년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디자인이 조술가에게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랬을 때마다 항상 탐회색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죠 낙원에 올라가서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하니까 너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랬죠 왜? 네가 약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된단다 그러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약한 부분을 만들어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생 예수님께 의지하도록 만들어나요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그 약한 부분이 없고 그 약한 부분이 없고 항상 잘난체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에요 교만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꼭 어디에 육체와의 가시를 집어넣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다 The messenger of Satan 그랬어요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게 한 30년 동안 있었으니까 개정 전에 그것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이 아픔을 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건 아니죠 가시를 일부러 탁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이 어르름한 이런 상태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랬을 거예요 너 어떻게 2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몽골이 엉망이 돼가지고 완전히 너는 폐인처럼 돼가지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할 때 그렇게 우리 집안 망신이다 우리가 보통 집안이냐 마음속으로 이 놈을 가출시켜 버릴까 라는 마음까지도 가졌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딜레마 그분이 가졌던 트라마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다 북의 사회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딱 보면 그 아버지의 트라마를 어머니가 보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매일 아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다 내 아들이 우리 집안을 쑥대맛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아들을 도닥거리면서 또 남편을 도닥거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무서부지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분명히 계셔서 그 모습을 쫙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씨익 웃으셨었을 거예요 그거 항상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퍼펙트 예수님의 디자인에 이런 갈등을 트라마 속에서 예수님은 씨익 웃으셨으면 삼아 만족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뿐 아니라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친척들도 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도 동네 어른들도 주변 친구들도 다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찾을 거예요 자기네끼리 두숭둥하면서 구설수에 올리면서 저 집안 망했다 저 바울이 저렇게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눈도 희미하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심적 상태 속에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면 우리가 단순적으로 보면 바울이 집안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두문 불출하면서 아마 혼자서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제가 또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메색에서 했던 것처럼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또 안식일이 되면 그 다수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대답하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좀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 이때는 우리 영적 성장 과정 속에서 지금 이분이 영적 유아 생활을 3년 하고 이제는 고향에 들어가가지고 영적 유아 다음에 뭐예요? 어린이 이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38년에서 41년까지 자 절 따라오시죠 처음에 35년에서 38년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오늘은 지금 38년부터 41년까지 이것이 이제 어린이 단계에요 지금 이 어린이 단계에요 그래서 볼 때 이 사람이 이 어린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그 트라마를 이분이 이겨내지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두문불질 하진 않았지만 집안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상당히 헷갈려 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좌절 속에서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참 미안하고 친척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일단 기독교에 입문했지만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베드로나 야고보 이분들도 자기를 떨떨하게 생각하고 있고 웰컴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왜? 아나니아가 말해줬거든요 너는 앞으로 많은 왕들 앞에 많은 고간들 앞에 이방인들, 유대인 할 거 없이 예수구 시대의 이름을 전파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았지만 이 영적 수준, 이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넘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희미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제가 볼 때는 아주 밑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바울의 성장 과정이 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가 정도는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다 우리가 겪어야 돼요 주님이 쓰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울 시리즈를 공부하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설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이 속에서 성령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그분들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이웃을 보는 시각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바울에게 이제는 영어로 보면 V자형이에요 이제 올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올리시는 그 장면이 이제 뭐냐면 사춘기로 들어가는 장면이 다시 말하면 이제는 41년입니다 41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41년부터 45년 45년이 안디옥교회 부사역자로 가는 그때가 45년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사역자가 되는 해가 45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1년은 왜 중요하냐면 41년의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낙원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낙원으로 올라가는 그 해가 41년이에요 자 어떻게 압니까? 황 목사님 41년이 낙원으로 올라간 해인 것을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고린도 전설을 쓰실 때 고린도 후설을 쓰실 때 주 55년이에요 주 55년 그런데 그 주 55년에 고린도 전후설을 쓰신데 특히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낙원 구경했단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55에서 마이너스 14 하면 41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그럼 41이 바울이 언제냐? 그분이 고향 다소에서 있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무슨 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춘기로 들어가는 고식이에요 그러니까 낙원 구경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런데요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우리가 따라오시길 바라요 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갑시다 우리 질문이 있어요 항상 질문 던지세요 뭐냐면 주 55년이에요 왜 14년 전에 낙원 구경을 시키셨는데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이 낙원 구경을 했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금 55년까지 그게 14년 동안이에요 14년 동안 한 번도 낙원 구경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던지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예요 바울이 14년 동안 한 번도 낙원 구경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지금 55년에 고린도 교회에 낙원 구경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낙원 구경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낙원 구경했다고 그랬어요 제 3자로 썼어요 바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경에 바울이 그렇게 제 3자로 이야기한 것은 거기 뿐이에요 바울 편지에서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오늘 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준비됐어요?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45년에 안디옥 교회 부사역자로 갔죠? 그 14년 지금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그리고는 1년 있다가 46년에서 48년 그 기간에 1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1차 선교여행 할 때도 낙원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1차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리고는 49년에 1차 선교를 끝나고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도 그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낙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썼었는데 갈라디아서에도 그 말씀하지를 안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50년부터 52년 2차 선교여행이 그때도 1차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성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2차 선교여행 때 안 했어요 그때 2차 선교여행 때 쓴 책이 뭐예요? 51년에 대살로니까 전후세예요 그때도 천연 언급을 안 했어요 낙원 갔다 왔다는 걸 그리고는 3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53년에서부터 57년까지 이 연대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연대를 우리가 순서대로 알아야지만 이 성경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시각을 가져야지만 3차 선교여행 때 53년에서 57년까지인데 그 중간에 53년부터 55년까지 뭐 했어요? 두라노 서원을 다시 말하면 두라노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때도 일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두라노 신학교 끝나고는 학교 졸업시켜서 선교사들 한 100여 명 다 로마 제국에 파송한 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예요 그 55년에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낙원에 14년 전에 갔다 왔단다 처음으로 낙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낙원 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낙원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왜 아니냐면 11장에 보시면 11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지금 12장 본문이죠 그 바로 전자리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이분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아주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은 나를 약할 때 쓰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고린도 후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11장 30절에 보면 그 말을 써놨어요 뭐냐면 내가 꼭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11장 30절에 고린도 후서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낙원에 올라간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 말을 하려면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14년 전에 낙원에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14년 전에 그래서 14년 전에 그러면서 그 다음 12장에 그걸 설명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 낙원에 올라갔는데 낙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했냐면 나의 이 가시를 육의 가시를 좀 없애 주십시오 세 번씩이나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것이 필요하다 네가 약할 때 너는 강해진단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서 임하게 된단다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단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시기 위해서 낙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낙원 갔다 왔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낙원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받은 메시지가 주제예요 그게 뭐냐? 너 그 육처의 가시가 절대로 필요하다 너 엘리트 출신 아니냐? 너 금수조 출신 아니냐? 너 요거까지 없으면 너 딴짓하게 돼 있고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던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출신들은 특히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하나 꼭 달고 다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낙원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울아 내가 너에게 지금 엄청난 환상의 visions 복수를 썼어요 환상들을 보여줬지 지금 낙원에서 낙원 구경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visions and revelations revelations이란 게 게시록을 revel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게시들 복수를 썼어요 내가 많은 비전들과 게시들을 내가 너한테 지금 낙원에서 쫙 보여줬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아주 밑바닥에 있었을 때 지금 이분의 낙원에 들어 올려서 쫙 게시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막 살아나는 과정에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청년기다 이렇게 한 분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게시를 받았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다시 말하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스케줄을 쫙 보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 이것이오 하나님 나라를 쫙 우리도 지금 그거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거기 올라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세상 7천년 창조 목적 학교구나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쫙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 크리스천들은 그 학교의 학생이구나 잠깐 와 있는 학생이구나 그리고는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이구나 빌리포소 3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소 2장 19절에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고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구나 이 세상 순례자구나 베드로가 그랬어요 펠그림이라고 그랬어요 Strangers, visitors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또 히브리소 11장 13절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올라가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쫙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 보여준 환상과 비전과 Revelation, 게시가 이거예요 거기에다 뭐냐면 너는 예수님이 말해 너 이 신비 이제 봤지 너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너는 네 민족과 타민족에게 특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신비를 너는 전파하라 이 메시지를 분명히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예정된 큰 그릇이다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 너는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본 것을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너 육신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필리포스 3장 4절에서 6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너는 엘리트 출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을 이것을 다 알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매일 자랑하고 이러면 너 변질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너는 이 천국 본 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뭐냐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No permission permit 허락하지를 않았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41년에 이미 너 이 천국 올라간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후부터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바울이 내가 말하고 다니면 내가 교만해진단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된단다 그리고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떤 종교의 교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 인간의 나약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신비한 걸 보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경험과 그런 신비스러운 이야기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된단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아 너는 말씀에만 집중해라 내가 이제 말씀을 줄 테니 성경만 열심히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딱 받고는 완전히 세계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받은 이 메시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8절에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이 그리스토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배설물로 취급한단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다시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 후소 12장의 주제의 말씀이 뭘까요? 천국 올라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부제예요 부제 주제가 뭐냐면 약할 때 강해진단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2장 7절이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고린도 후소 2장 7절에 육체의 가시가 이것은 은혜의 상징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낙원 올라갔다 내려왔다 거기에서 내가 뭘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일치하지 말고 왜냐하면 말씀에만 중심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너 조술일에 집중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천국에서 받은 이 모든 메시지들은 이미 이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끼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술을 할 때 그때그때 받은 지식과 지혜를 조술에다가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천국 가서 뭘 봤다 천국 가서 무슨 소리 하시더라 뭐 하시더라 천국은 어떻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만 좋아한단다 사람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게 된단다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이 그걸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거예요 바울이 안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바울한테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단다예요 부제가 뭐냐?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일체의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하지 말아라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요 바울의 말씀처럼 지켰던 사람들도 있지만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떠버리고 자꾸 말을 하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Not profitable, profit이라는 건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예언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좀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셨는지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뭐라 그러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다 이러면 그때에 바울에게 말하는 그분이 가짜 예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가짜 크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짓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진짜 사자처럼 나타나서 말을 하지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 뭘까요? 오늘날 과거에도 말할 것 없이 많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직접 천국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지역 구경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죠 요글래 와서는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바울은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도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못하게끔 하시고 하면 너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만 손해가 아니야 너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왜 손해보느냐? 네 그 경험 이야기만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네가 앞으로 적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한 부분이에요 감성만 건드리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에게요 지역 구경도 안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바울이 지역 구경했다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봐요 오늘날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특히 요새는 유튜브가 뜨는 바람에 그쪽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습니다 지옥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누가 거기 들어있고 누가 있고 또 천국에 올라가니까 뭐 어떻고 천국이 뭐 밸런 소리 다 하죠 천국에도 계층이 있고 다 다루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면서 또 어떤 분은 매일 유튜브에 올리는데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매일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요 그럼 거기에 몇 천 명씩 달라붙어요 접속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성서적이요? 비성서적이요? 네? 네? 비성서적이요 그 유명한 바울에게도 이걸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런 소위 가짜 예언자들이 진짜처럼 빛의 사자처럼 이런 일을 할 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듯이 이 가짜들이 설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만이 아니에요 다원주의만이 아니고 그것만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건 나쁘지만 또 이런 가짜들이 진짜처럼 하면서 예언사약을 하는 사람들 또 매일 만나서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천국이 어떻습니다 또 지금도 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럽디다 뭐라 그럽디다 거기에 눈이 솔게 돼가지고 수만 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그걸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무교병에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점점 재미없어요 그리고는 이런데 감각을 호기심을 거기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막 풀고 뭐 별난 이야기 다 하고 그래요 지금 이런데 지금 한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수록 그런데에 솔깃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 솔깃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솔깃이 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항상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편 119편 105절 우리 항상 내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 등불이요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보는 시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누가 천국에 올라갔더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신다 한국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암흑의 목사님은 틀렸다 암흑의 목사님은 괜찮고 저 사람은 내가 쓰는 귀한 종이다 뭐 별난 소리 다 하죠 거기에 속힘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걸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말씀이 10편 119편 103절에 그랬죠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야 돼요 제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더러 잘 요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분별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데 속힘을 받지 말아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울에게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로 전장에 11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면 사탄이 거짓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가장해가지고 나 예수님과 이야기했다 예수님 만났다 이분이 천국이 어떻더라 어떤 사람 천국가다라 지옥이 어떻더라 누가 지옥에 있더라 이런 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들이고 기만하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가장하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 AMI 식구들은 웹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 볼래요 안 볼래요? 보지 마세요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속힘을 받지 않도록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 자신도 지역구경을 못했고 그분도 낙원에 한 번 올라갔지만 입을 딱 담으러라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도 평생을 낙원 올라간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대신에 대신에 그걸 기초로 해서 영상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성서를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은 거예요 너 눈이 나빠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에 약한 가시가 꼭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찔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가시가 필요함을 잊지 마시고 그 가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시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의 파워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힘이 되는 것을 능력이 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말씀 여기에서 제가 정돈했어요 성냥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더욱 이렇게 높게 넓게 깊게 길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 시리즈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도 세계적인 대표적인 사역자로 만드시려고 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사람의 모습 엘리트 의식 이것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낙원을 구경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더욱 넓게 길게 높게 보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너 이것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네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너를 교주로 따라다니게 되어 있던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앞으로의 말씀들에 집중을 하지 않고 네가 갔다 온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하셨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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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반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미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맙도 없이 받아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울리 울리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남의 용서와 평안을 보호를 주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제가 축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구할 것은 단순해요 뭐예요?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영적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라요 이 마지막 대회되면 이 영적 혼돈이 엄청나게 우리를 엄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말씀 그냥 막연히 말씀이래요 말씀을 체계 있게 정돈 있게 잘 내가 소화한 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반드시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저의 축도예요 저의 축도가 이것으로 가름합니다 아멘 이 시각 세계에 이 시각 세계에 전해안요 중국의 세계에 이렇게 이 시각 세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